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지서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보호한다는 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를 거론하며 한 말입니다. 또한 과거 정부는 사실상 불법 집회와 시위에 경찰권을 포기했지만 이번 정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죠. 근본적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린 겁니다.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최근 외교 성과를 설명한 뒤 지난 16일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지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지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확산한 원인은 전 정부에 돌렸습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외교 슈퍼비크를 마무리하고 성과에 자신감을 얻은 만큼 다시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공권력을 보장하고 공무집행을 한 경찰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mba 뉴스 원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a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a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